진짜 어렵게 구한 꿀젤리 이따 틱톡 찍어야지 우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래야 잘 나온단 말이야 끠키키키 오모빌킹 여기 넣어두고 문을 닫아야지 잘 있어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너를 돌려라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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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너를 돌려라 야 오모빌키 아 깜짝이야 뭐야 또 박스윤 야 오이키 너 뭐야 무슨 일이야 너 왜 왜 무슨 일인데 또 나 또 왜 왔는지 까먹었잖아 아 아 뭐야 아 왜 왔는지 까먹었대 짜증나 화내느냐고 연락쓰니까 물 줘 물 달라고? 차 여기 나 보리차 밖에 안 마셔 와 달라 하는 사람이 되게 까탈스럽네 보리차? 우리 집에 보리차 있는데 박스윤 누나 저기 냉장고에 뽕빠 열어봐 누나가 가서 따라 마셔 보리차 있어 보리차가 있다니 다행이네 냉장고 어디에 있다는 거야 아 누나 작은 문 이렇게 밀어서 열면 있어 작은 문? 여기구나 누나 누나 그거 줘봐 핸드폰 줘봐 왜? 뭔데? 잘 봐 이거 봐봐 이렇게 돌린다며 이렇게 넘어? 이 안에서 돌려간다 소리 들려? 소리 들리지? 오 들려 들려 신기하다 야 오비키 너 꿀젤리 있네? 이거 어디서 났어? 나 씨유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도 한 번도 못 샀는데 어 그거 되게 힘들게 구했어 나도 한 개밖에 못 구했어 부럽잖아 꿀젤리 진짜 가는 곳마다 오빠? 야 오리온 그거 나한테 거래한 거 아니야? 어 맞아 1위네 왜 거래해놓고 원래 내 거였잖아? 아니 거래를 끝냈으면 이제 내 거지 그래도 원래는 내 거였잖아? 아 맨날 싸우네 만나면 티격태격 짜증나 짜증내러 맨날 우리 집 오는 거지 방금 방금 뽕뽕 아니거든? 뭐 때문에 왔는지 너 까먹고 물만 먹고 가잖아? 짜증내러 왔다가 물도 먹고 가지요 짜증내고 물도 먹고 짜증나? 잘가라 아우 새인이 왔다 갔니? 엄마 전화 통화하느냐고 인사도 못했네? 응 짜증내고 물 마시고 갔어 어허허 그러니? 아우 너네도 참 너무 재밌어 어머 택배 왔나보다 엄마 기다렸는데? 엄마 또 홈쇼핑에서 뭐 시켰지? 인터넷보다 싸 아우 얘는 네 어허허허 감사합니다 우리집이 유튜브 택배가 많죠? 이제 꿀젤리 구두 시간이 충분히 지났으니까 이제 꿀젤리로 틱톡 찍어야지 꿀꿀꿀꿀꿀꿀꿀꿀꿀 어? 내 꿀젤리 어디갔어? 내 꿀젤리 야 오리온 너가 내 꿀젤리 먹었냐? 아니 꿀젤리 보지도 못했는데 그럼 누구야? 설마 야 오비키 너 꿀젤리 있네? 이거 어디서 났어? 나 CEO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너 한번도 못 찾았는데 어 그거 되게 힘들게 구했어 나도 한 개밖에 먹고 했어 부럽잖아 꿀젤리 진짜 가는 곳마다 오빠 박세인이네 박세인 죽었어 입술 건조해 야 박세인 뭐야 오비키잖아? 야 너 내 꿀젤리 내놓으라고 어? 뭐라고 꿀젤리? 너가 부러워하더니 가져가냐? 너 그거 도둑질이야 뭔 소리야? 나 아니야 너 맨날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나 맺고 뺏고 그러면 안 돼 그 꿀젤리 하나 있다고 되게 생성내네 어디서 뭐함이야? 너 지금 다 먹었잖아 그래서 입술 반짝거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너 바른거야 야 오리온도 안 먹었다는데 너밖에 없지 그러면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어이없잖아 야 나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얘 또 왜 이러니? 너 또 세인이장 싸웠니? 어 박세인 누나가 오바키 누나 꿀젤리 훔쳐놔가지고 누나 완전히 열 받았어 꿀젤리를 훔쳐가? 꿀젤리? 혹시 그 홈바에 있던 음료수 말하는거야? 어 홈바에 있던거 그거 음료수 아니고 젤리야 꿀젤리에요 엄마 뭐? 그거 음료수인줄 알고 엄마가 택배 아저씨 줬는데 고생하시니까 뭐? 어허 택배 왔나보다 엄마 기다렸는데 어허 감사합니다 우리집이 유독이 택배가 많죠 아구 잠시만요 기사님 어헉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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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음료수가 비타오백이었는데 어 비타오백이런 같은 건가보다 아하하 기사님 이거 음료순데 좀 드시면서하세요 우리집 택배가 많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아휴 네 수고하세요 뭐라고 그런 거였어 그래 그게 꿀젤리 언니 아우 엄마는 음료수인 줄 알았네 그 아저씨 되게 당황했겠다 아 나 박스인한테 도둑질이라 그랬는데 박스인한테 엄청 미안하잖아 나 진짜 어이없잖아 오키 님들 아무리 제가 맨날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고 해도 이번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억울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오키 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짜 억울하잖아 와 어떤 걸까 오키 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와 펜하트 진짜 얼굴인다 사랑해요 오 마이비키 나도 사랑해 채율 펜하트 오비키 님 사랑해요 맨날 챙겨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매일본내 매일매일 그림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들었다면 죄송해요 대구 안그림 아니야 엄청 마음에 들어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림 잘 그리지 한번 볼까요 와우 아 왜 저랑 이렇게 똑같이 그렸지? 그리고 오마이비키 오비키 캐릭터도 진짜 똑같이 그렸어 금순인 것 같아 다음 열어볼까요? 오오 백설아 너무 똑같잖아 표정이랑 사랑해요 이거 하는 거 너무 똑같다 설아가 좋지요 하겠다 좋지요 우와 이거 뭐라고 쓴거지? 백사과 우와 박쌤 캐릭터를 그렸어 없는데 이거 만든 거잖아요 대박이다 너무 잘 그렸잖아 너무 최고야 그림 너무 잘 그려요 나중에 파도 될거죠? 박채율 옥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옥희 사랑해 저 하늘의 날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다